달걀 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길 33원은 꽃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꽃날의 다육이 그렇게 와보고 싶으시다면서요? 그쵸? 오시면 예쁜 애들 너무 많아서 야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꺼 영상 보시고 내비게이션처럼 나 뭐뭐뭐 사고 싶다 이렇게 최소한 정해서 오셔야 그래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너무 많아서 진짜 구매 못하신다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이 겁나게 예쁘죠? 진짜. 머리에다 딱 갈고 다니면 될 것 같은 브로치같이 생긴 가이아 16,000원부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가이아는요 지금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7.5cm 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 가이아는 처음에 가이아로 이름을 만들어서 유통을 한 그 농장에서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진통이라고 해야 되나? 초이가야 초이가야.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초이가야. 그 집에서 나온 가이아예요. 진짜 예쁘죠? 너무 잘생겼죠? 실제로 요 녀석 보신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는 가이아입니다. 나 가이아 키우는 요점데라고 하시면 요 정도 가이아는 키우셔야 됩니다. 야 밑에 하엽 보세요. 아니 저는 뭐야 요 애기 그냥 조그만 그런 애기야 했는데 밑에 하엽이 이렇게 많아. 야 요 녀석이 요래 봬도 나이 배기. 그러면 음 이 얼굴이요. 이 얼굴이 요 화분에서 엄청 다 젖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가이아 크게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요 만 6,000원에 품어가시면 딱 요만한 사이즈 화분에다가 이 얼굴 그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아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뭐 하나 빠지는 애가 없어. 빠지는 애가 없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야 얘는 진짜 막 서너 개씩 키우고 싶다. 아 너무 예쁩니다. 통통하고 모양이 진짜 이렇게 대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엽성이 엄청 통통하고요.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약간의 힘줄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애들이 있고요. 색감 자체가 아주 맑아요. 가이아가 돼지의 여신 가이아의 이름을 지금 따서 가이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자 요 가이아는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토스카넬리 대품 얼큰이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야 토스카넬리가 여러분들 이게 24,000원이라뇨. 진짜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가 보통 10만원대였거든요. 10만원도 진짜 가격에 착해져서 10만원이었어요. 16cm 포트에 토스카넬리 대품 24,000원 단수가 이렇게 높아요. 단수가 이렇게 높고 포트 사이즈가 지금 16cm가 훌쩍 넘어간 18cm 포트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토스카넬리의 감상 포인트는 손톱 입장 뒷면에 두툼한 손톱과 날렵한 손톱이 토스카넬리의 요 관전 포인트거든요. 단수가 진짜 엄청 높죠. 뭐 하나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토스카넬리 제가 처음 다육사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토스카넬리가 진짜 로망다육이였어요. 로망다육이. 살 수가 있나 비싸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말 대품 사이즈의 토스카넬리가 24,000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네요. 다육생활 조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국민이 창 이렇게 꼭 먹을 게 딱 구별을 짓진 않지만 그래도 창 다육이가 마른 잎 덜 나오고 덜 지저분하고 깨끗하고 단화해서 좋다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자 토스카넬리 대품 가격은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크리스파이트 뷰티 24,000원 이번에는 모자와. 제가 마지막에 5만원대 딱 나왔을 때 나 진짜 너무 화가 났거든요. 왜 화가 나냐면 너무 예쁜데 제가 이 크리스파이트 뷰티가 꽤 되는 거예요. 조금 조금 찰찰 찰찰한 애들이 한 3포트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5만원짜리 단수도 높고 프릴감이 어마어마하고 100분 엄청 뒤집어 써갖고 진짜로 어마무시해 진짜 100분 어마무시하게 둘러쓰고 있는 오징어같이 그렇게 이쁜 애가 딱 왔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갖고 진짜 너무 화가 났었는데 아 24,000원 반값이잖아 반값도 안 되잖아. 딱 그러니까 에따 모르겠다 이번에는 못 참겠다 하고서는 저도 하나 샀어요. 자 14cm 포트에 단수 요렇게 조금 프릴감 이렇게 강한 크리스파이트 뷰티가 24,000원. 포트 사이즈 진짜 커요. 백장미 한 송이. 그 다음에 진짜로 신부의 어떤 그런 드레스가 생각나는 프릴감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 고급스러운 다육이. 내가 릴리시나 조금 잘 키우고 나 라우이 좀 잘 키운다 하시면 유인석 100% 잘 키우실 거예요. 크리스파이트 뷰티 대품 가격은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꽃날에 왜 이렇게 설레이는 다육이가 많은지 골드 섀도우 금군색 여러분들 요게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거가 2만원이었잖아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2만원인데 진짜 저희 완판 됐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그 2만원 그 포트 사이즈에 2배 넘거든요. 그럼 얼마일까요? 4만원? 45,000원 정도 가야 되나요? 요거 3만원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지금 둘, 넷, 여섯 어때요? 자, 지금 뭘 받아도 여러분들은 예쁜 거 받는 거예요. 자,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지금 두 개가, 지금 두 개가 쌩얼이 지금 붙어있어요. 쌩얼이 지금 두 개가 지금 붙어있네요. 자, 요 골드 섀도우 금. 골드 섀도우 금군색 3만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완판 각이거든요. 요거 있을 때 품어가세요. 이 정도로 큰 군색 없어요. 보통은 3도로 많이 판매했거든요. 3도 판매해가지고 보통은 2만원, 2만4천원까지. 그리고 초창기에는 3만원, 3만6천원까지. 근데 지금은 요렇게 바가지와 보내 식재되어 있는 골드 섀도우 금이 3만원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합식도 필요 없죠. 요거 하나만 잘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금이요. 금이 막 엄청 시리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딸딸딸 굳히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게 좀 포트가 진짜 10포트만 있었어도 저도 하나 이거 품어가게 했는데 포트가 지금 딱 6개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 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농장에서 가지고 오실 때 딱 한 상자에 딱 6개만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골드 섀도우 금군색 3만원. 설레이시죠? 슈가젤리 군색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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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자 우리 안사장님께서 아이고 이쁘더라 라고 하시는 거는 대박 다육이 대박 다육이. 예 약간은 완판감 그런 다육이입니다. 요다육이 슈가젤리 너무 예쁘죠? 아니 여러분들 젤리 이렇게 물들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손 들어보세요. 어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슈가젤리 군색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달달달 묵어가지고 주황주황하는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젤리 도대체 뭐가 젤리야? 어디가 젤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생장점 주변이요. 이렇게 젤리감 펄감이 이렇게 강하게 돼요. 그리고 얘 보세요. 얘 색감 안 들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색감 들어있는 애들은 요런 색감으로 생장점 주변이 완전 이렇게 새 주둥이처럼 빵 하고 다물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슈가젤리 군색은 18,000원. 요 녀석은요. 많이 묵어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거 분리할 때 자구 떨어질 수 있어요. 요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조심해서. 그리고 지금 어디 포트가 살짝 젖어있거든요. 이렇게 젖어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냥 막 털어서 뭐랄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를 포트에서 그대로 꺼내요. 그런 다음에 쟁반 같은 데다가 얘네들이 흙을 살짝만 포실포실하게 한 다음에 자구가 분리되니까 그냥 내두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화분 안에서 모양을 갖춰있다가 여러분들 그냥 화분 딱 내려놓으면 쟁반에 내려놓으면 애들이 다 헷갈려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런 화분 같은 데다가 빈 화분 같은 데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화분 높이 올려가지고 흙을 말리셔야 돼요. 아니면 요대로 그대로 뽑아갖고 말린 다음에 분갈이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분이 요 녀석들 지금 농장에서는 농장에서는 이 겨울에도 성장 속도를 다 온도를 다 구간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관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면 반드시 물빼기 작업부터 시작하시길요. 요 녀석들 여러분들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이라는 점 알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슈가 젤리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봉황 드래곤 25,000원.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요즘에는 봉황삘 요런 게 뭐 이렇게 인기인가 봐요. 생장점 주변이 완전히 그냥 앙 하고 다물어진 그런 타입.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봉황 드래곤이 25,000원. 올해가 푸른용의 해라면서요. 저 몰랐어요. 저 검색해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검색했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야 올해는 블루드래곤의 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다 여기 치고 이런 띠에 맞춰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봉황 드래곤 요런 애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올해 봉황 드래곤 품어가셔가지고 대박나는 2024년 되셨으면 좋겠네요. 14cm 포트의 봉황 드래곤 요 블루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래도 그래도 제가 블루드래곤이지. 블루드래곤의 관전 포인트는 두툼한 손톱과 생장점 안쪽으로 확 오므라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손톱이 처음에는 붉은 듯 하지만 나중에 새까매져요. 새까맣고 진짜 입장 대비 커다란 손톱을 그 손톱이 용의 발톱을 닮았다고 해서 블루드래곤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봉황 드래곤 2024년 대박 기원하면서 봉황 드래곤 24,000원 판매합니다. 다음은 스파이시 대풍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으아! 포트 사이즈가 14cm 포트. 지금 봐서는 연두 연두 해가지고 얘가 뭔 맛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쿵분에다가 2년 동안 키운 스파이시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짤뚱하고 환협에다가 손톱이 길게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지만 이 녀석은 결국에는 그렇게 클 거거든요. 그래서 제 꼭 쿵분에 스파이시 보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이 커다란 삼두근생 스파이시는 꼭 품어가시길요. 가격 14,000원 가성비 어마무시하게 좋은 사이즈. 즉 14cm 포트에 14,000원이면 얼굴 하나 사이즈가 대략 10cm 전의 사이즈를 지금 가지고 있는 녀석이 3두로 기대어진 수형이 보통입니다. 이 14cm 포트에 스파이시 14,000원 강추. 이거는 꼭 품어가시기를 추천드리는 다육이. 제 거 콩분 다육이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예뻐져? 완전 달라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스파이시 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멜리오다스 4두근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멜리오다스가 4두근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멜리오다스 3두근생 외두 대품 2만원 군생 정말 많이 판매를 했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진짜 많은 다양환들께서 선택하셨는데 이 멜리오다스는 4두근생 16,000원 멜리오다스입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 여러분들이 내가 쟤를 왜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은요. 목대가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납작화분 말고 살짝 길이감 있는 화분에 꽃병에 꽃 꽂아듯이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수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많이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간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화분 선택하실 때 납작화분 선택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살짝 길이감 있는 화분에 쉽지 않아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멜리오다스 4두근생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줄리아나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나! 잠깐 처음에 어머나! 너 뭐야? 너 이름이 뭐니? 세상에 이 줄리아나 목대가 나와서 새깜새깜하게 그렇게 수영이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그 다육이 있는데 그 까만 다육이 정말 아니 진짜 빨간 다육이 로시아, 로사로아 로사로아? 그 녀석하고 묘하게 닮은 이 줄리아나가 5,000원입니다. 비록 목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 녀석이 목대가 쑥 올라오면서 새깜새깜하게 그렇게 물이 드는 프릴 계열의 다육이죠. 줄리아나는 5,000원,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뮤엘레리 군생가격 16,000원입니다. 우리 굿날의 다육이 뮤엘레리 처음 들어왔네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동글동글한 엽성을 가지고 있어서 미인 다육이가 생각나는 다육이랍니다. 얼핏 보면은 얼핏 보면은 오닉스도 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닮아나 미니토끼 같은 와가들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어쨌건 전체적으로 좀 댕글댕글한 미인의 얼굴 뮬란이라든가 고로나가들 생각나게 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엘레리 군생가격 16,000원 제가 얘를요 안 키워요. 얘를 안 키우고 있어서 이번에는 요 녀석 하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뮤엘레리 군생가격은 16,000원 아 꽃대 나온다. 이 꽃 모양을 보면은 얘가 뭐랑 교배했는지 대충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뮬레리 군생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핑크 드래곤 자 블루 드래곤 핑크 드래곤 자 그러면 너는 핑크 드래곤 군생가격 만원 포트 사이즈 11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드래곤 드래곤 이름이 들어간 녀석들이 올해 인기가 많을 것 같죠? 오늘 올해가 푸른용의 해라고는 하지만 요 녀석도 이름에 드래곤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블루 드래곤 핑크 드래곤 레드 드래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넣고 키우시면서 그래 올해가 용의해지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도 만원 이렇게 삼두군생으로 지금 만원인데 요 핑크 드래곤은 입장 앞면과 뒷면의 색 대비가 좀 강하고요. 라인과 입장 뒷면에서 벤바디스와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고 살짝 꾹 목대로 나오는 그런 녀석이랍니다. 핑크 드래곤 삼두군생 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머나 사두도 있었네. 사두도 있네요. 인더스트리아 18,000원입니다. 요 인더스트리아도 정말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어쩔게요 이거. 어쩔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라고 그랬어. 여기랑 여기랑 느낌이 되게 독특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요 녀석이 이렇게 봉황삘 이렇게 앙 다물어지는 진짜 그 뭐야 여기 안에 심청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와 너 이쁘다. 아니 킵핑장에 있는 제 거는 요런 모습 아닌데 어우 이거 너무 예쁜데요. 12cm 포트에 인더스트리아는 18,000원. 요 인더스트리아 처음에 진짜 제가 꼽나라다 여기 10만원 소개해서 꼽는데 그 당시에 얘가 색감이 형광색으로 새빨개서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는데 너무 예쁜데 10만원이니까 진짜 그냥 이쁘다 하고서는 그랬었는데 가격대가 이렇게 떨어지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진짜 막 속이 탈 일이지만 우리 구매자님들께서는 좋죠. 음 좋죠. 진짜 이런 때가 없다니까요. 완전 우리 구매자님들한테는 진짜 전성시대. 우리 재배농가 판매농가 사장님들한테 지금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 함께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더스트리아는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스노우클락 쌍두 가격 만원입니다. 우리 꼽나라다 여기 스노우클락이 요 쌍두 말고 군생도 있어요. 18,000원 군생인데 그 18,000원 군생도 가성비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쌍두 만원 스노우클락은 요 녀석이 지금 연두 빛감에 그 얼음공주 엘샤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얼음공주 엘샤는 스노우바니 같이 백분이 되게 많이 들려져 있고 회백색이 나잖아요. 그런데 요 녀석은요. 어떤 색감으로 나냐면 이렇게 연두연두한 빛감에 약간의 백분감과 함께 젤리감, 왁스감이 묘하게 섞여져 있으면서 나중에는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온답니다. 이미 앞쪽에 보면 살짝쿵 이렇게 각들이 막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요 스노우클락 너무 예쁘죠. 지금 쌍두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요거 크게 심지 마세요. 그냥 요거 몇 센치포트에다 심으시냐면 8센치포트에다 오격오격 다 몰아넣어가지고 상단으로 빵터지게 가분수처럼 그렇게 식지하셔서 달달달 묵히세요. 스노우클락 요거 묵어가는데 요만큼 묵어서 출하를 해드렸지만 요거 묵히는데 시간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화분에 몰아넣어가지고 좀 힘들게 사람이나 다육이나 굶어야 예뻐져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다부떼기 요즘에 다이어트하면서 어떤 다이어트 하냐면 지방말리기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다부기는 어떻게 해요? 물말리기는 하는 거죠. 짤등하고 둥글둥글하게 예쁘게 색감도 예쁘게 스노우클락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소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없다고. 그냥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나 그거 없으면 취소할래요 하시면 안 돼요. 있으면 같이 꼭 두세요 사장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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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레드 군생 14,000원. 이거 진짜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딥레드 군생은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왜 안 사셨어요. 꼭 사셨어야지. 지금 요 딥레드는 요 딥레드는 여러분들 가성비가 저는 진짜 야 가성비 진짜 우주 최고 우주 최고 이쁘기는 또 얼마나 예쁜데요. 단수도 높아요 얘가. 너무 길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요거 14,000원 딥레드 14,000원. 사장님이 보여주지 마라. 계속 주문 들어온다 이랬는데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요기에 자 이름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막 다이어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이어기 생활 시작하셨을 때는 이게 어떤 다이어기였냐면 레전드 다이어기였어요. 레전드 다이어기, 워너비 다이어기.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많이 이거를 많은 분들이 키 5에 비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격대가 착해지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원풀이하느라고 얘를 샀던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기 생활을 한 3년차, 4년차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좀 싸게 사셨을 텐데 저처럼 6년차 했을 때는 맨 처음에 얘가 그렇게 비쌌어요. 진짜로. 근데 얘 얼마냐고요? 돌기마리아 금이에요. 8,000원이에요. 돌기마리아 8,000원. 지금 어떻게 이걸 8,000원에 사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진짜. 포트 사이즈 10cm 포대 단수가 이렇게 높고요. 앞면에 돌기가. 근데 제가 돌기마리아라고 처음에 샀을 때는 저는 이제 저도 비싸니까 애기들로 샀거든요. 앞면에 돌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얘가 이름이 왜 돌기마리아인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들어온 이 애기들은 어쩌려고 돌기를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돌돌돌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돌기마리아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변이 중에서 입장 앞면에 이렇게 돌기를 갖고 있는 변이가 드물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돌기마리아, 햇살돌기마리아, 링컬마리아 이렇게 입장에 여러 가지 변이 있는 다육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귀했었죠. 돌기마리아. 그래서 사이즈 이렇게 좋은데 8,000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우다 보면은 앞면에 돌기가 훨씬 더 도드라지고 돌기 주변으로 먼저 물이 들어서 오묘하게 그렇게 지금 라인에 살짝 이렇게 진푸른 색감에다가 살짝살짝 라인이 들어오니까 꼭 보라 라인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죠. 돌기마리아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포트 사이즈 거의 한 포트 사이즈는 10cm인데 얘가 얼굴이 커가지고 12에서 14cm나 되는 돌기마리아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사망여우 큰색 2만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고요. 얼굴은 보통 4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여우 지금 계절에 봤을 때 상큼하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까망다육입니다. 보통 까망다육이 입장이 진보라 색감이라던가 갈색이라던가 백보는 엄청 휘둘러고 있는 그런 색감인데 이 녀석은 배색 자체가 연두 배색에다가 생장점 주변에서 보라 갈색이 나오는 그런 다육이죠. 지금은 얼굴이 지금 이렇게 미어 터지게 있느라고 이렇게 이런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망여우가 여러분들 굉장히 번듯하게 잘생긴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색감 자체 지금 색 대비 자체가 지금 계절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색감 지금은 다육들이 전부 다 새빨갛게 새까맣게 그렇게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광 연두빛감에 감도는 이런 색감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사망여우 지금 우리 꽃나래 다육이 여러 차례 지금 재입고되고 있고요. 많은 매니아님들께서 선택하고 계십니다. 다육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해수를 6년차가 되고 있거든요. 처음 다육생활 시작했을 때 군생군생 했을 때 제가 왜 이해를 못했었냐면 가격이 일단 비싸서 저는 이제 군생 접근을 못했었는데 다육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육이를 키운다면 외도보다는 그래도 3도 이상이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매니아님들께서 다 군생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이왕 자리 하나 차지하는 거 외도로 이렇게 키우기보다는 3도 이상의 군생으로 키워서 좀 더 이제 괜찮게 그렇게 키우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사망여우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요에서 가격은 2만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샤이닝펄 외도 가격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저기 남녀계 다육농장에서 샤이닝펄 구매해온 거를 분갈이를 했어요. 잘 키웠더라고요. 실패하지 않고 몇 년 동안 잘 키워서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요 샤이닝펄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의 단수가 요렇게 높아요. 샤이닝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레드길바, 왁스, 피그레 이런 다육들은 제가 다육 생활을 처음 시작한 한 그러니까 이천 한 17년? 나 언제부터 시작했어? 그때는 조금 흔한 다육이었다면 지금은 만나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단가가 낮아서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재배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시작했던 다육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단숫 굉장히 높고요. 색감 요렇게 예뻐요. 샤이닝펄 단숫 좋고 사이즈 큰 녀석 가격 8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스노우 엘리언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얼굴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애들이 눈길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나 얼굴이 많아가지고 요예가 고나마 요예가 얼굴이 조금 번듯하게 있는 요런 느낌입니다. 스노우 엘리언 스노우 엘리언도 반짝반짝 왁스감이 강하고요. 주황주황하게 그렇게 젤리처럼 물드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스노우 엘리언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에케 크로스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에케 크로스 지금 꽃날의 다육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물 빠지면서 지금 다 굳혀지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얼굴이 요렇게나 많은 에케 크로스는 2만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제가 요즘에 제가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2년차 3년차 된 다육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 다육이는 진짜 시간이 가야 되고 맨 처음에 다육이 수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게 다육이가 묵었나 안 묵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꽃날의 다육이 오면서 촬영을 딱 하기 전에 매장 돌아다니면서 제가 뭐 했냐면 나 이렇게 찌글찌글 못생겨도 좋으니까 머리빵 많은 애들 그런 애들 없나? 제가 그렇게 찾아다 놨답니다. 에케 크로스 12cm 포트에 요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사각꽃 군생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반닥반닥 사각꽃이 12,000원입니다. 와우 자 이사갖꽃 제가 우리 꽃날의 다육에서 2만 8,000원씩 소개를 해드렸을 때에도 진짜 입이 거품을 밀면서 세상에 이렇게 가격대가 착해질 수가 싸질 수가 말도 안 된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더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얘 아마 입꼬지 잘 될 거예요. 얘 아마 건강해가지고 잘 안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가격대가 빠르게 착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품어가셔도 실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12cm 포트에 사각꽃 군생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화이트 피글렛 쌍두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뭐야? 아니 제가 요거 보면서 아니 얘가 왜 피글렛? 심지어 백돼지야 백돼지 왜 화이트 피글렛이야? 이 엽석 모양 자체는요. 어떤 모양 닮았냐면은 제이드 스타나 가젤이나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 라인 자체가 까망다육하고 좀 비슷한 그런 라인 색감을 지금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어진 쌍두수염 제가 물을 못 먹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가져다가 물 먹여가지고 통통하게 얼굴 한번 핀 다음에 단단하게 굳혀가면은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각도 나오고 있고요. 손톱이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제이드 스타의 핑크 버전 보라 버전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가 여러분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번듯하게 잘생겼다는 거거든요. 요 화이트 피글렛 쌍두 사이즈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는 되는데 요건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스타마크 삼두군색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스타마크 삼두군색 스타마크는 종자포트 다육이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요 스타마크 너무 사랑스러운 다육이죠. 저는 스타마크를 먼노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스타마크 군색이 물들면 오렌지 먼노랑 헷갈리는 오렌지 먼노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스타마크를 굳히는 데는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렌지 먼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마크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2두도 아니고 지금 3두 군색으로 보내드리고 사이즈도 요렇게 좋은 녀석 보내드리니까 요 녀석 선택하시길요.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3두 스타마크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은 추비바니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달달달 녹아져서 생작점 주변이 이미 젤리처럼 각이 나오고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든 추비바니 9,000원입니다. 요 추비바니는 여러분들 딱 콩분에다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두 포트 품으셔서 똑같은 화분에다가 나란히 식재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추비바니 저는 추비바니가 지금 킵핑장에서 요렇게 묶지 않아서 아직도 진 카키색의 라인만 보라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요렇게 물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브로치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콩분에다 식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추비바니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10cm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사이즈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자, 추비바니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프랭크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색감이 요렇게 환상적으로 예쁜 프랭크가 16,000원입니다.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요. 단수가 지금 요렇게 있고요. 손톱이 너무 예쁘고 색감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게 약간의 산반에 금발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착각을 들게 하는 얘가 고른 매력이 있습니다. 프랭크 외두 가격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보리 군생 14,000원. 아이고, 쌍두라고 할까요? 근데 삼두가 있어. 자, 여기 아기 하나 있죠? 포트 사이즈 8.5cm 포트에 아이보리는 14,000원. 요 아이보리는 에보니하고요. 엘레강스 고런 종류들, 아기들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상상하셔요. 제가 이런 걸 자꾸 왜 얘기해드리냐면 어떤 다육이를 만났을 때 요 다육이는 뭐랑뭐랑 교배했나봐. 이렇게 상상하시라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똑똑히 지실 거예요. 8.5cm 풀분에 요 아이보리는 14,000원. 얼굴 하나가 2만원씩 책정이 됐었던 고런 다육들이었어요. 근데 요 아이보리, 지금 가격도 이렇게 착해져서 시장맘들도 품어볼 수 있는 다육이가 되었습니다. 통통하게. 아니, 저는 아이보리가 얼굴 이렇게 큰일 처음 봤어요. 자, 아이보리의 끝판은 여러분들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아이보리 색감으로 물이 들어온답니다. 아이보리 가격은 1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날씨 그린 쏙 빼닮은 요 녀석은 설빙입니다. 도대체, 자, 여러분들 왜 똑같은 다육이 이름 다르게 붙여갖고 파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다육들이 교배, 엄마, 아빠, 교배의 어떤 그런 순서, 엄마가 아빠로 뒤집어지는 그런 교배에서도 진짜 비슷한 애들 나오거든요. 그게 어른공주하고 엘샤예요. 원래 어른공주랑 엘샤는 여러분들 다른 곳, 다른 다육이에요. 어른공주 따로, 엘샤라는 다육이가 따로 있었는데 둘이 부모 다육이가 서로 뒤집어졌는데 생긴 게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름을 어른공주 엘샤를 붙여가지고 한 다육이로 지금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설빙, 얘는 아이시그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달라요. 요 설빙은 지금 5,000원, 7.5, 그러니까 8cm포트에 지금 5,000원이고요. 요 아이시그린은 요렇게 단수도 높고 더 많이 굳어져 있죠? 요 녀석은 지금 7,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설빙이 엄마, 아빠가 뒤집어졌거나 혹은 아이시그린을 모텔에서 교별을 했거나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지만 어쨌건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 요거는 설빙은 5,000원, 아이시그린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소개하고 가야 되겠다. 루비 브러쉬 7,000원입니다. 아니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 루비 브러쉬 금이 얼마나 예쁜 애인데 얘를 지금 얘가 지금 안 나갔어. 다시 들어왔어. 다 팔리고 다시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8.5cm풀 분의 루비 브러쉬 금 가격 7,000원. 물론 이 금은 여러분들 복륜금이 아니라 산반금이에요. 산반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파랑새 변이, 먼노 변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구로 나가더라고 똑같이 키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루비 브러쉬 복륜금 나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 또 눈길 관심 있게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 루비 브러쉬 금 가격. 게다가 가격 얼마 좋아? 7,000원. 완전 사랑스러운 가격. 이렇게 예쁜 애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먼노철화 8,000원. 왕대박, 왕대박.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이 먼노철화 8,000원은요. 진짜 가격대에 너무... 아, 얘가 커다란 철화에서 잘라가지고 적심해갖고 개별로 이렇게 다 키워내셨네. 8.5cm풀 분의 먼노철화가 8,000원입니다. 우리가 먼노철화 30만원짜리 살 수 없잖아요. 10몇만원짜리 사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번식하는 녀석들 가져다가 여러분들 사이즈도 얼마나 좋아요. 베란다 안쪽에서도 먼노철화 키울 수 있잖아요. 작은 화분에다가 이 녀석들 진짜로 오렌지 먼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거. 너 뭐여? 너 입꼬지야 뭐여? 여기 봐봐요. 잎이 이렇게 떨어져서 입꼬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 녀석이 입꼬지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 받으면 기분 너무 좋겠죠? 8.5cm풀 분의 먼노철화가 8,000원입니다. 아이스, 아이시핑키. 아이시핑키 군생은 18,000원입니다. 아이쿠 신나라 아이시핑키 여러분들 색감이 얼마나 이쁜 주황주황 색감으로 물이 드는지 포드 사이즈 12cm포트에 완전 엽성통통하게 지금 군생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시핑키는요. 제가 사실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얘가 사랑스럽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물이 드니까 그렇게 이쁘더구만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너무 예쁩니다. 아이시핑키는 18,000원. 아이쿠 예뻐라. 여러분들 주황주황하게 아이시핑키 물들여 보세요. 어떤 걸 받아도 여러분들 만족하실 거예요. 건강하고 통통한 녀석 아이시핑키 군생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닉스 철화 가격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2cm포트에 오닉스 철화 24,000원입니다. 오닉스 이렇게 지금 철화가 어머 쌩얼이 엄청나게 터진 애도 있어. 여기도 쌩얼 터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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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얼이 같이 터져 있으면 반갑죠. 요즘에는요. 어머 이 꼬지 된 것 봐. 사랑스럽다. 이게 철화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쌩얼하고 같이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쌩얼 딱 붙어있잖아요. 다 잘라냈대요. 어우 진짜 너무한다 싶죠. 그런데 그랬었대요.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12cm포트에 오닉스 철화가 24,000원입니다. 내가 오닉스가 진짜 비싸가지고 나는 진짜 살 엄두가 안 나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 오래 잘 기다리셨죠. 24,000원에 지금 여러분들은 체감상 7,800,000원대의 오닉스 철화를 품어. 아 이 쌩얼 너무 많이 풀렸다. 어우 예의 좋다. 예의 좋다. 그런 체감상 그 정도 가격으로 여러분들 지금 품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닉스 철화는 24,000원입니다. 다음은 다크호팔 외도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8.5cm 풀분에 완전 넓더기. 까망다육계의 멋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다크호팔 되겠습니다. 다크호팔이 지금은요. 얘가 들 굳어진 거예요. 들 굳어져서 이렇게 약간 해벌떡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달달 무거지면 짤뚱하고 통통해지면서 입장이 하튀하튀하게 된답니다. 손톱 끝이 성장을 조금 빨리 못하는 반면에 굳어져서 잘 못하는 반면에 입장 양쪽 손톱 끝을 바깥쪽으로 더 성장이 빨라가지고 하트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묘하게 톡톡하게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양이 굳혀지는 녀석.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진짜 환상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사랑했던 까망다육이. 키팅장에 여러 포도를 키우고 있죠. 다크호팔은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에스메랄다 재입고 되었네요. 에스메랄다 군생가격 25,000원입니다. 아이쿠 예뻐라. 너무 예뻐졌죠.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얼굴이 이렇게 풍성한 에스메랄다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아델하고 아델을 약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지금 수영을 지금 하고 있죠.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진짜 사랑스럽죠. 이 에스메랄다 목대가 나오고요.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오고요. 나중에 진짜 끝간대까지 가게 되면 핑크 주황 색감으로 백분 살짝 둘러갖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예쁜 달기에 가격대가 지금 너무 착하죠. 에스메랄다 대품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호피 에보니 금군생 25,000원 왕대박가 자 왕대박가 아주 조용하게 얘기 드릴게요. 포트 사이즈 16cm 바가지 화분에 호피 에보니 금군생 3도 이상의 군생이 25,000원이에요. 이런 군생 지금 이런 군생 여러분들 25,000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가격대가 너무 지금 괜찮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이게 얼마짜리였는데 말이죠. 자 그랬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가격대가 지금 자 착하게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16cm 포트에 호피 에보니 금군생 25,000원 알아보시는 분만 가져가실 수 있는 금군생입니다. 호피 에보니 금 이거는 진짜 금 자체가 산반으로 들어가 있는 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색감 자체가 다크하게 이렇게 진한 보라빛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 자 이쪽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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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스러운 산반금 색감 자체가 오묘한 다크 레드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호피 해보니 금은 25,000원입니다. 다음은 후레쉬 군생 가격 8,000원 요거 지금 여러분들 진짜 세일이 거의 30%씩 이상 세일 들어간 거거든요. 8.5cm 풀부대 후레쉬 소품군생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3도 이상 군생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후레쉬 군생도 요것도 지금 타임세일이에요. 타임세일 지금 타임세일 원래 이거 만신원이라도 지금 후레쉬가 여기 지금 8,000원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어우 너무 좋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8.5cm 풀부대 요 3도 군생 후레쉬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보라카이 완전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보라카이 진짜 몇 번이고 제 입구가 들어왔습니다. 8.5cm 풀부대 3도 보라카이가 8,000원 그 다음에 쌍두는 7,000원 삼두는 8,000원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 왜 다 삼두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8,000원 그쵸 얼굴 하나 더 있는데 8,000원 너무 괜찮잖아요. 뭐 쌍두에 7,000원 해도 뭐 하려고 쌍두 사요? 8,000원짜리 주고 삼두 사지? 지라도 그러겄네. 8.5cm 풀부대 이 보라카이 삼두는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하나소울엔입니다. 하나소울엔 두 가지 버전 소개해드립니다. 외두 가격 5,000원 군생 가격 8,000원 이런 이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요 쌍두랑 군생이다 하면 당연히 군생가죠. 근데 너무 너무 고민되게 얼굴이 요렇게 큰 외두야 5,000원이야 게다가 가격이 5,000원 10cm 포테 근데 지금 요 하나소울엔 군생이죠. 요 군생 요 군생은 8,000원이야. 와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추측을 좀 해볼까요? 이제 1년차들은 5,000원 이제 2년차 이상은 8,000원 소울엔 선택한다. 이거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요 하나소울엔도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야가씨지 못가서 안되는데 이왕이면 요런거 가져다가 너무 좋잖아요? 8,000원 베란다 안쪽에서도 충분히 식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컨디션 자체가 말캉말캉해가지고 10cm 포테 그냥 앙 하고 몰아넣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넣어야 돼요. 아우 니가 이렇게 짝금만한 집이 들어가면 니가 키도 안 크고 살도 안 찌고 안 이쁘지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육도 배양돈 다이어트 해가지고 짤똥하고 통통하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한번 키우시길 소울앤 소울앤 성장 성장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시간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